소위 말해서 막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긴박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어머니 나이뻘 되는 한 중년 여인과 그리고 아주 젊어 보이는 한 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물이 가득 찬 물컵이 놓여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얼굴에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상 절대 반대 이렇게 하면서 물을 뿌렸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로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어머니뻘 되는 여인에게 물을 뿌리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흔합니다 드라마의 배경이나 극의 흐름을 보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서 남매임이 드러나고 그리고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누군가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죠 혹은 가장 안 죽을 것 같은 사람 가장 쎄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처음에 죽기 마련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디모데우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버릇 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남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어제 그리고 오늘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돈이 되면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며 가족이 서로를 해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말세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원어의 뜻은 사납고 야만적이고 위험하고 참고 견디기 힘든 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서로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살아야 하기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가득한 곳에 있거나 혹은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아주 고통스러울 것인데 그보다 더한 고통 속 가운데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적대하는 문화와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거짓 교사가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기에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을까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보여주는 이 참사랑의 특징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져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사랑은 사랑의 주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죽어가도 무관심합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불의도 개의치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만 즐겁다면 다른 사람이 사자밥이 되든 고통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까지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곳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 또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임 내 부서만 잘되고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 또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입이나 눈이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교회가 다른 지체가 다른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슬퍼하는데 우리 모임과 우리 부서가 아니면 된다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가족이며 영가족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하여 공동체가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나쁜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며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근본임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물들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그 너머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심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신의 앞에,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가롯 유다 또한 돈을 사랑하여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중세 교회 또한 돈 욕심에 사로잡혀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도 떠나고 배신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말세에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절은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금욕하고 고행이 더 선한 행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나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식사하기 전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것을 먹으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간식을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먹어야 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쾌락은 우리의 영적 미각을 마비시켜서 우리가 진정으로 맛보아야 할 것 진정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허기를 너무나도 저급한 그런 쾌락 따위로 채워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나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돈이나 쾌락과 같은 그런 세상 것들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곳에 뿌리 내리게 되면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됨을 2절에서부터 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때 맺는 죄악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비방하고 모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만을 사랑하면 먼저 2절과 3절 말씀처럼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비방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깔보고 깎아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모함이라는 원어는 마귀를 뜻하는 단어로 모함은 마귀와 같이 이간질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방과 모함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아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면 2절 말씀처럼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데 이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지 어린아이나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르반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성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2절 말씀처럼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호위를 권리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말세에 나타나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은 방넝쿨이 없어지고 은혜가 거두어지면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값없이 받은 선물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3절 말씀처럼 무정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감정이 늙은 상태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을 보고도 무덤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인정이 없고 인간미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여 무정하게 된 자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는 3절처럼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려움이 있을 때 풀려 하지 않고 갈등이 있을 때 화해하지 않는 것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는 3절처럼 또 사나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이 가시 놓친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역시 관계는 뒷전이기에 안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나타나면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걸어다니는 재앙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자기 사랑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관계마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의 형성이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잘못된 대상인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돈만 사랑하면 자랑하며 교만하고 자만하며 배신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하나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돈을 사랑하는 자는 2절 말씀처럼 자랑하며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신이 가진 돈을 자랑합니다 물질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교만에 사로잡혀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또한 풍족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에 한껏 도치된 자들을 묘사할 때도 본문에 쓰인 교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사절 말씀처럼 또한 배신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가롯 유다에게 사용된 단어인데 가롯 유다는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를 저버리고 나라를 팔아먹고 기업 비밀을 빼돌리고 횡령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비수를 꼽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 번째로 이 쾌락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게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2절처럼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처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거룩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선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것에 세상과 사회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쾌락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이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쾌락을 사랑하면 3절처럼 절제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쾌락을 쫓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쾌락을 사랑하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자극이 있어야만 이전과 같은 강도의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쾌락을 탐닉하면 할수록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더욱 빨리 빠지게 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쾌락 추구는 즐거웠던 것을 고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분명 처음에는 재미있었던 일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쾌락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됩니다 또한 쾌락을 사랑하면 조급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쾌락이 우선이기에 뻔뻔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 본문에 조급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말과 관련하여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잠원 10장 14절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련한 자와 조급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이 잠원 13장 3절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벌리는 것과 조급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감정에만 이끌려 말을 함부로 조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나 행동 경건은 모양이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경건의 모양만 흉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면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세속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이를 성취하며 칭찬을 받고 유익을 얻는 즐거움을 갈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떤 조건이나 행동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불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마지막 때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화려해 보이는 가짜 사랑 앞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또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마지막 말씀과 같이 이 같은 자에게서 이런 모든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며 머뭇머뭇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미혹되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해 경건을 향해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메이고 그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에 뿌리 내려 마지막 때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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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